서울 관악구의 한 공원 둘레길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30대 남성 최 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. 최 씨는 둔기로 피해자를 폭행을 했는데 살해 의도가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서 없었다고 답했습니다. 감형 목적으로 강간 미술을 주장하는지 등 이어진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부분 답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는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. 최 씨는 그제 오전 11시 40분쯤 서울 관악구의 한 공원 둘레길에서 처음 본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